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장마감 시황 위기시전략 공독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건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아이돌후환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현재 1264번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환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견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지금 상황은 반등구간 잘 좀 보시구요.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뉴스의 국제경계 보시면 지금 홍해 쪽에 상황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거칠게 나가는 것 같은데 잘 좀 보시구요. 자 그 다음에 홍콩에서 이제 홍다를 청산을 결정했다는데 앞으로 이슈가 글쎄요. 지금 보니까 혼조세인 것 같은데요. 좀 보시구요. 그 다음에 전기차 업체에 상당히 지금 위기라고 하죠. 네 지금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네 전기차 회사들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홍콩 법원 호흡기 때 딱 청산 명령 잘 보시고 이게 이제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들 좀 접근 좀 하시고 자 우리나라 국채 상황입니다. 3연물 저점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신호인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 상당히 좀 껄끄러운 상황이 될 것 같구요. 지금 일단 상승하고 지금 조정주고 쌍봉으로 내릴 것이냐 아니면 다시 추가 상승할 것이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잘 판단하시길. 자 그 다음에 10연물도 마찬가지죠. 네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고 아래 사이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가고 있구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월봉도 지금 네 그래서 10연물은 상당히 좀 주의깊게 봐야 되는 상황이구요. 자 그럼 매매 동향을 보시면 네 3연물을 보시면 사들어가고 있죠. 외국인들은. 외국인들 패턴은 샀다 팔았다 하는 패턴이구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0연물 보셔도 어떻습니까? 예 샀다 팔았다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오늘은 좀 많이 샀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선물을 보시면 네 환율이 조금 내리는 걸로 나오고 있구요. 자 ADR 값은 큰 상승은 아닙니다. 심리는 많이 약하구요.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이 별로 안 좋네요. 많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다시 심리가 많이 죽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구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환율과 이제 코스피 관계인데 물론 이제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거는 반대로 가는 건 맞는데 네 현재 환율의 가격과 지금 코스피의 포인트를 보면 자 어때요 여러분들. 상당히 과대 평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율에 비해서 그래서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빅스 인데요. 지금 현재 위치가 빅스가 이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지수는 빠지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자 지지화 저항해서 지금 네 여기 201선의 저항을 좀 받는 게 보이구요. 갑자기 지금 장마감 시간이 돼서 갑자기 좀 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RSI는 아직 50 못 넘었구요. MACD는 지금 네. 더파할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자 지난 금요일도 윗고리 오늘도 윗고리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결국엔 뭐냐면 이 하락에 대한 이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어때요.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요. 그래서 지금 2500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 201선을 돌파할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서도 지지난주에 1월 15일 주간에 이 저항을 이제 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여기 시가가 얼마냐면 네 2525 2500을 넘느냐 그 기로에 서 있구요. 어 지금 중요한 거는 주봉에서 200주 120주 60주 20주 해갖고 역배열이 된 상황입니다. 역배열.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역배열 초입인데. 그 다음에 아 여기 MACD를 보면 장기 중 그러니까 주봉에서 MACD가 지금 데드 크로스 났거든요. 이거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일봉은 모르겠는데 일봉은 반등에 이제 어떤 빌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월봉을 보셔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네. 20개월 선과 60개월 선이 데드 났죠. 지금 그리고 나서 한 달 상승하고 지금 두 달째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120개월 선과 그 다음에 200개월 선의 붕괴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지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붕괴되면 요 다음은 여기죠. 그래서 2300과 2100이 되게 중요한 변곡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이제 방어하려고 지금 매를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20개월 선과 60개월 선 데드 IMF대를 데자비 한다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또 다른 역사 분석은 자 뭐죠? RSI가 49. 네. 그래서 이번에 중심선이 이제 붕괴가 되는지 아니면 다음 달에 붕괴가 될 건지 아니면 지지하고 올라갈 건지 여러 가지 잘 보시는데 IMF 이것도 데자비입니다. 평균 56% 그래서 대략 1400 정도 가는 걸로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1658 가도 좋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1450까지는 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동으로 봤을 때 A파, B파 B파가 조금 연장이 돼서 지금 C파가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서도 계산을 할 때 1493이 나왔기 때문에 1500대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자 금을 계속 말씀을 드리죠. 해지용이고 안전자산입니다. 앞으로 상당히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은 보험성으로서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네. 왜냐하면 주식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일부 덜어서 이거를 좀 준비하면 그 다음에 저는 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물 금은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환율은 안 떨어져요. 70전 지금 내렸는데 60전 내렸는데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 후행스펜 캔들 위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일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은 개인이 좀 팔고 외국인 조금 사고 기관 샀는데 기관 상권은 선물 매수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일 가능성이 높고요. 상위는 조금 빠지고요. 항생은 1% 올랐습니다. 혼조세입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선물 시장은 지금 보아권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 주의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투자 종합에서는 외국인들 기관 기관이 그냥 골고루 좀 샀네요. 네. 기관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고요. 추위를 보시면 외국인들은 조금 샀죠. 코스피에서 코스피에서 조금 들어왔던 모습이고 코스닥은 무식하게 많이 팔았죠. 오늘 코스닥 많이 빠졌는데 차익은 별로 안 들어왔고 비차익. 패시브 물량. 우리나라에 배정된 물량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선물 조금 샀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네. 이러고 있습니다. 콜. 그 다음에 푸트. 콜 조금 산 그런 모습이고요.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일자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3조 4천억 기관만 좀 팔고 있고요. 개인하고 같이 비슷하게 지금 사는 와중에 있다. 증시 자금에서 특이할 사항 네. 1월 19일부터 연속적으로 계속 지금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매매 물량 같아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는 네. 계속해서 하락할 걸로 그래서 10.2토로 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10.2토로 갔을 때 네. 바닷건에 접근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0.74% 그래서 외국인 기관 좀 팔았고요. 개인만 조금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을 짓고 계속해서 내려오죠. 네. 세력들은 팔고 있고 개인은 사고 있고 안 좋은 신호다.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이고요. 삼성전자 1.36 패시비 물량 들어온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외국인들 290만 주 샀죠. 개인 팔았고 그래서 하락하고 반등 중에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 그래서 A파, B파, 킬러 C 삼성전자는 대략 4만 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킬러 C 그 다음에 코스피 지금 2,500에 머물렀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쌍봉 이후에 내려오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죠.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400 붕괴 여부와 2,100 붕괴 여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상당한 공방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바 잘 보시고 자. 오늘 막판에 확 밀렸습니다. 코스피가 그래서 지금 전환선 위에 있지만 구름대 안에서 지금 헤매이고 있고요. 그래서 매도 반 매수 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직 신호를 아직 안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있고요.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고 오늘 네. 상당히 2%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닥. 거래량 보통 평균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서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본격적인 하락 추세. 코스닥 조심하시고요. 옵션에서 이제 콜인데요. 올라가다 실패했습니다. 거래량도 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풋을 보시면 네. 풋은 대량 거래. 그래서 여기 저점을 이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 들어오면서 지금 네. 앞으로 방향성을 잘 보시기 바라겠고 자. 곱버스입니다. 자. 여기 1월 2일날 저점으로 해서 지금 올라오다가 조정을 줬는데 조정. 구름대 안에 있죠. 조정은 뭐냐. 자. 저점 고점 되돌림 38% 이게 만약에 파동상으로 산파라면 산파라면 이제 완만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500원까지 갈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 MACD도 조만간 골든크로스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 바 잘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조정이 들어갔다. 이럴 때 이제 조금 물량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자.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다. 인버스 아니라도 그러면 상승수에 초입해서 늘릴 때 이럴 때 우리는 20일 지지도 나왔고요. 늘릴 때 조금 네. 물량을 늘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 말고 조정을 줄 때 그러면 자. 레버리지면 반대겠죠. 하락했다가 반등 주다가 구름대 저항에 걸려서 고점 저점 되돌림 38% 어. 겉보수랑은 반대죠. 그렇지만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뭐 매수 신호도 없고 그 다음에 플러스도 안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은 더 하락 추세가 갈 걸로 보이고 있고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럼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매매 동향은 외국인들이 조금 선물을 사는 건데 이동 평균으로 보면 20일 저항에 이제 맞닥뜨렸고요. 60일은 살짝 넘었는데 앞으로 방향 잘 보시고 그리고 확실한 추세는 아직은 안 접혔습니다. 상승으로 갈 거냐 말 거냐에 기로에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달러피오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지금 3블랙크로우 까마귀 3마리 뜨면 그냥 튀는 거거든요. 주방에서 그래서 근데 지금 힘이 없죠. 이 저항을 받고 이번 주 봐야 됩니다. 이거 넘으면 좀 더 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MACD 오실레이터도 지금 음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파동이 A파 B파 킬러 C인데 A파일 때 음의 영역을 보십시오. 살벌하지요. 이걸 잘 보세요. 그래서 B파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또 이게 C파가 되는 거죠. 앞으로 상황 주시하시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포지션을 보시면 개인들은 3조 2천억 팔았는데 포지션은 상방이에요. 선물 옵션에서 자 그 다음에 기관은 비슷하게 2조 9천억 팔았는데 포지션은 또 상방 그 다음에 외국인은 네. 3만 계약 정도 지금 팔고 있는데 많이 샀어요. 6조 3천억 어 저거 블록딜 삼성전자 물량도 있고 패시비 물량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근데 포지션을 하방이에요. 그죠? 근데 지수가 안 가는 거 보면 네. 그냥 뭐 대충 사고 그 뭐 상승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담아둘 목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좀 보시고요. 왜냐. 갈래면 여기 고점을 넘어야 되거든요. 1월 초에 고점.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시장을 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고요.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좋아요. 구독. 구독. 관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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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